연습해야겠다. 안무 연습? 진짜 안 돼. 너무 아프잖아. 연습을 못 하고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언니, 근데 저렇게. 이미지 트레이닝이. 뭐 하는 거야? 이렇게라도 안 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. 이미지 트레이닝 좋아요? 섀도우 복지같이. 아, 진짜. 저를 다 외워지거든. 네, 오늘은 반년 쏟아 부어서 만든 저의 앨범이 발매되는. 우먼 발매. 컴백 방송이 2일, 3일 남았는데. 연습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. 그래서 누워서 춤 연습을 하니까 좀 덜 아프고 이래서. 이때 그래서 거의 팔림으로 이렇게 했어요. 허리 힘 주고. 옷을 좀 큰 거 입고 팩이라도 되면 안 되나? 아, 근데 또 그러면 또 아쉬우니까. 근데 목에 올라가면 어쨌든 싹 입게 되긴 하잖아요. 맞아요. 카메라가 무서워. 4분 안에는. 라이브도 너무 하고 싶은데 못 하게 해. 아프지. 숨 쉬는 것도 아픈데. 네. 다음날. There. When. Listen. Well, we're going. I'm jimpy. We're going. We'll be right back. We're going.